여러분들의 평생투자길잡이 난포르입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 주가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거리를 동안 이렇게 연속으로 은봉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한 번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또 한 번 단기 고점을 찍고 또 계속해서 주가가 추락을 하게 되는가? 그동안 주가가 24만원 위치에서 최저가 14만원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다시금 회복을 좀 해줬는데 그래도 여전히 또 16만원대 위치에 있다. 그래서 14만원 밑으로 더욱더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을 위해서 SK하이닉스가 왜 결국 다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또 덩달아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최대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그때그때 이제 자산 배분을 통해서 단순히 보유하고 있을 때 쭉 떨어지는 흐름보다 어떻게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을 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남프로 응원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요. 또 여러분들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같이 한 번 올라가게끔 힘을 내보자고요. 자 우선 여러분들 SK하이닉스가 전날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ASMPT에서 이제 HBM3E 12단용 TLC 본더 대규모 주문을 했습니다. TLC 본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붙이는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장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단용이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본격적으로 HBM3E 12단을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혹은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고는 하지만 지금 사실상 HBM3E 12단 사실상 세계 1위 수준의 기업이 SK하이닉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TSMC와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와 함께 함께 이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분위기 자체가 점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와 삼각 동맹이다. 삼성전자는 HBM 자존심 회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대 용량 36GB 12단 제품 세계 최초 양산을 했고 또 최초 개발 삼성보다도 SK가 먼저 생산을 하고 납품을 했기 때문에 수유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유를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TC본더 장비 공급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이 지금 상당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주주분들이 봤을 때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반도체 안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반도체 매우 괜찮은 상황 거기다가 SK하이닉스는 정말로 괜찮은 상황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TSMC 행사에서 보시면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협력한다라는 것을 완전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H200 GPU에 HBM3, SK하이닉스의 HBM이 여기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이런 빨간색 부분 보이시죠? 이 빨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 바로 SK하이닉스의 제품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H200 GPU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 맞다. 거기다가 우리가 실적 얘기까지 해야 되겠죠.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좋은데 3분기 실적 전망 하향 조정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은 반드시 이런 뉴스들 조심하셔라. 하향 조정 이런 뉴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뉘앙스 자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실상을 까보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에 31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 보시면 여러분들 영업이익 전망이 어떻습니까? 3분기 전망이 매출은 18조에 영업이익은 6조 7천억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영업이익을 더 낮게 추정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2분기의 영업이익이 어땠냐? 2분기 여러분들 영업이익 5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5조 대비해서 3분기 6조 7천억 원이면 더욱더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고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건데 회사는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실적 전망을 하향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뉴스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요.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좋아요. 반도체는 좋아. SK하이닉스는 좋은데 주가는 왜 이러냐? 결국 우리 개인투자자분들 주가가 올라야 좋은 겁니다.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왜 주가는 그러면 떨어지고 있는 것이냐? 결국 여러분들 어떠냐?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세력에 의해서 여기에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몰리게 되니까 매물대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주가 전체적으로 그래요. 특히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만큼 그만큼 다루기 쉽다. 한 번 이렇게 흔들어댈 때 떨어져 나가기가 정말 쉽다는 겁니다. 일례로 제가 이달 7월 11일 최우가 찍고 7월 12일에 떨어졌을 때 이때 본격적으로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8월 22일 경쯤에 제가 이때 또 이거 하락하게 된다. 조심하셔야 하셔라. 수급적으로 지금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락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려서 이때 하락에 대해서도 피하고 이때 하락에 대해서도 피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또 한 번 분할 매수로 또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물량을 약간 줄였다 줄였다면 또 한 번 저점 구간에서 물량을 늘리는 타이밍이 무조건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은 그러면 언제 매수해야 되는데 대체 뭐 지금 매수해야 돼 뭐 조금 더 떨어지면서 매수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의 매매 타점 신호를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7월 12일경에 그리고 8월 23일경에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떨어지는 지점에는 반드시 또 떨어지는 수급이 만들어지고 한 번 반등을 하게 되면 반등이 쭉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 주주분들이 또 한 번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내용은 영상으로 바로 오픈하지 않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따로 이제 신청 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타점을 확실한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요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010-554-3006번으로 SK하이닉스의 하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타점을 바로 보내드릴 텐데 당연히 여러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만 한 통 보내주시면 되시니까 당연히 돈 드는 과정 없이 무료고요 단지 우리 여러분들 뭐 한 번 딱 구독 버튼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신 다음에 구독해주시고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타점 안내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제가 뭐 한 번 두 번 뭐 이 정도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1년 2년 장기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점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지금 한 번 두 번 이렇게 함께 하실 분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같이 하실 분들을 지금 모으고 모집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매매 타점 신호 무료 신청 부담 없이 무료니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타점 안내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분들 돈 잃는 매매가 아니라 꼭 돈 버는 수익을 챙기는 매매를 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 내년 양산하는 HBM4 상세 정보가 또 나왔습니다. 2026년 엔비디아 루빈에 탑재가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펙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가 HBM3E 정도까지의 스펙이고요 그 다음에 HBM4가 2025년 6년쯤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36기가에서 64기가까지 캐파시티가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스펙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확실하게 개발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HBM4에 대한 시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양산이 뭐예요? 벌써 지금 일단 만들어보고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벌써 이제 차세대 제품에 대한 시양산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지금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호재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기 성장성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 PBR이라고 하죠. 주가의 평가가치, 주가가 장부가치 대비해서 몇 배 정도 되느냐? 지금 현재 한 두 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두 배 정도는 아주 아주 저평가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SK하이닉스는 매우 저평가 구간인데 단지 변동성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 플러스 지금 수급적으로 대형 기관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해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우리가 좋은 기회를 확실하게 잡았을 때 상승을 하게 되면 정말로 급등을 하게 될 거다. 이 상승에 대한 수급은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시동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시동을 걸 때 제가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우리 주주분들에게 확실한 매매 타점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련된 내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한테 이렇게 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이제 타점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요. 꼭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